인트로로 쓰겠지? 거치고 왔어요! 자세요! 버터와플 중독 난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 유튜버 이름이 뭐예요? 예림이 집 지금? 안녕하세요 E-E-S I-E-S 네 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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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볼게요 네 왜 자꾸 수정하나 적하냐 카메라에 찍어야지 너무 큰일 났는데 어? 이상한데? 컨셉 컨셉 빨간 컨셉 잡는 것 같으신데요? 진짜 컨셉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저희 드라마티비 E-E I I I 그래서 진짜 극명하게 다닌다고 시끄럽고 안시끄럽고 진짜 E와 I의 차이가 있네 어 같이 찍으실래요? 같이 오케이 잘 끝나 아 웃기지마 너네 야 웃기잖아 다시 가자 네 좋습니다 요정도 괜찮을까요? 요정언니 네 Q입니다 저희 오 우리 새로 샀어요 카메라 오 그러니까 약간 필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더 좋은데? 제 친구예요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두루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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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림이 친구 이윤생 사실 친해요 사실 저희 친해요 먼저 그냥 퇴직해요 줄래요? 네 웃지마 아니 여기로 미쳤는데 너무 힘들어 웃지마 어 어 자 웃기기 하지마 맞아요 나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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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창피하네 오늘은 청담 국제고등학교 드라마 포스터 촬영 날인데요 일단 은샘이랑 첫 컷을 맞췄고 입만 나오게 찍고 은샘이랑 첫 컷을 맞췄고 지금 쉬는 시간을 맞이하여 버터와플을 먹을 겁니다 아 떡볶이! 떡볶이 먹으러 가야지 떡볶이 먹으러 가야지! 야 샘아 떡볶이 먹을래? 어 세팅하자 떡볶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드라마 피카츄 돈까스와 순대와 떡볶이와 짜파게티 치즈랑 왕왕 참치즈먹밥 몰라 여기 뭐 맛있는데 같은데 웡밤빵 이거 먹지 말고 떡볶이 먹지? 피카츄도 있어 피카츄 떡볶이 먹방 4번 파서 먹는 게 아니랄까? 여기로 오셔야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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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기서 여기 우자 가져와서 여기 앉아서 먹어 계속 떡하고 있어 진짜 맛있다 피카츄 이거 봐 너 머리 됐어요 면발 이렇게 뭘 먹을까? 뭘 맛봐볼까? 내 잉크 먹어볼까? 딱 들어와 콩구장난 식기 콩구장난 잠시만 이거 덜어줘 싸움으로 일은 없겠다 근데 맛있다 맛있다 마르겔리 있다 아 진짜 이거 맛있다 짜게 치였어 짜파게티 계란 치즈 와 치점 잡혔다 이야 맛있겠죠? 잘 잡혔다 왜요? 카메라 진짜 켜놓기만 하네 어 어떡해 조심해라 음 내장 맛있다 떡볶이 개 맛있어 떡볶이 맛있어? 응 너 치즈한테 떡볶이 먹었다 가지 않았어? 어 떡볶이는 매일 먹어도 맛있잖아 너 잔머리가 얼마나 안 돼서 먹어도 응 준비해볼게요 준비해볼게요 안녕 ulyur 시치 췄 구도를 바꾸어서 한 번 더 가볼게요 수고하기로 junt이 요구도를 바꾸어서 한번 더 가볼게요 네 수고하기로 수고하기로 올래? 혼자 못하겠어 어색해하는데 발 보이니?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당 국제국 화보연장에 나와 계신데요. 네. 어떠세요? 여기 날씨는 어떤가요? 여기 날씨는 스튜디오라 모르겠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네. 방금 떡볶이 같이 드셨잖아요. 제가 맨날 촬영하면서 진짜 은샘이랑 맨날 촬영장에서 점심도 같이 먹고 촬영이 끝나고 뻥치지마. 촬영 끝나고도 또 만나잖아요 우리가. 맞아. 그래서 이제 맨날 은샘이 많고 그래서 지겨웠는데 웃기고 있네. 내 촬영 잘하고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왜 다시 카메라를 켰냐면 은샘이랑 아까 찍은 먹방을 봤는데 분량이 없어가지고 다시 켰어요. 언니 이거 언제 나가지? 드라마 막방 해야. 아 방영 다 끝나고 나와요? 네. 왜냐면 막 촬영하는 걸 해야 되니까. 아 촬영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이거 다 스포일되네. 그러면은 누가 죽였어요? 유리요. 유리가 죽였는데? 진짜 말했지 몰랐어. 근데 두 번째 시은이가 죽은 건 나도 몰라. 그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야. 그러면 이제 드라마 얘기를 해보자. 야. 무슨 얘기? 몰라? 야. 뭐라도. 뭐라도 얘기해. 이거 어떻게. 이런 거 내보내주세요. 샘아. 너의 그런 투닥거리는. 이 언니가 해줄게. 자. 알아서 맞춰라 니가. 자 드라마. 오! 자. 토크토크. 트라마토크. 진짜 진행을 안 했네. 너무 옛날식이냐? 정체리. 토크토크. 트라마토크. 청재고의 시청 포인트는? 시청 포인트? 사이다. 사이다. 과연 어떤 부분이 사이다일까요? 당하지만. 당하고 있지만 나는 나의 성격과. 강하지? 뭐라고? 뭐래? 뭐라고? 강하지? 당하고 있지만 나는 김혜인의 성격과. 근데 너랑 그렇게 봐. 싸우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러니까 별로 안 싸워. 우리 사이 좋아. 응. 나는 오히려 시은이랑 나연이한테 괴롭힘을 받고. 응. 너한테는. 근데 은근 착하다니까. 우리 착해. 제나가 은근 착해요. 그래. 은근이 아니라. 착한 것 같아. 또 질문. 내가 항상 할 수 있는 거야. 과연 이은쌤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제나를 만들기 위해 신경 쓴 것이 있다면? 신경 쓴 거요? 일단 말투. 말투와 좀 그런. 말투가 너무 달라서 촬영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웃겨가지고. 말투와 그런 애티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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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느릿느릿하게 하고. 뭐든지 누구한테 시켜요. 내가 하지 않아. 감히. 그렇지 그런 애티튜드. 그런 걸 좀 신경 썼죠. 공주 같은. 응. 완전 공주님이셨어요. 응. 공주 같은 느낌으로 하듯. 무서운 공주.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아. 성담북제고등학교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자. 이제 다들 범인이 누구인지. 누군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저희도. 그 뒷이야기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으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요. 웃어봤냐고. 요즘에 그거 아시죠. 조떼꼴. 그게 뭐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떼꼴. 조떼꼴 해주세요. 예. 조떼꼴. 청담국제고등학교 만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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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예리미즈 유튜브도. 만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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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만관부. 지금 학교가 왜 2사단이 났는데. 사단이 편하다. 그게 발음도 그리고 나왔어. 액션. 꼴을 보니 내가 특별히 준비한 환영식이 아주 괜찮았나보네. 너. 어제 그 미친이야? 지금 학교가 왜 이사단이 났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해 귀가 대체 뭔데 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요 오케이 제가 팔게요 으깟춤가 야야 그거 올라가주면 태양 이렇게 추운 날씨에 찍었다는 걸 아시나요? 아실까요? 추다 놨죠 에이 카메라에다가 서른 받았어요 햇빛 다 빠지는 커피다 서른게요 나 앞질도 안 아파요 어? 근데 어차피 거기 소금이 있어야지 안쪽에서 조금만 넣어줘 갈게요 갈게요 오케이 으악 으악 나 입안에 들어간 줄 으악 입에 뭔가 축축한 점이 들어간 여러분 계속 나오네 비가 앞에 가서 서시면 돼요 앞으로 거기 있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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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TP 나는 FP라고 못해 갈리면 어떡해 방송을 모르네 갈려서 둘이 이제 그럼 언니까지 난 FP FP 두 명, TP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FP 세 명, TP 한 명 이제 드라마를 몇 개월 동안 같이 찍었던 우리 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타일리스트 유진 언니 예림이는 FP다, TP다 하나, 둘, 셋 N 아니 T인데 F인데 F 넌 N으로 얘기하죠 일단 Q는 Q냐 F냐 Q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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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peut enти Q냐 Q냐 Q Q냐 Nishi Q냐 Q냐 Q냐고 Q 어 Q냐 함 QQY Q냐 Q&tir Q&ط Q Y sur Q&A Q $ QQ Q Exactly Q Q Q.X 아 진짜 웃겨 뭐라고 말하고? 그럼 TP 3명, FP 4명? FP인가 봐 야 근데 유진 언니가 개 웃겼다 그치? 근데 언니가 최소한 우리 얘기를 안 듣긴 해 그냥 안 듣고 아이스크림 먹다가 또 N 어 N이랑 S 말하는 줄 아는 거 오늘도 행복한 우리 팀 박신규! 너무 신나! 드디어 나에게도 막신이 찾아오는구나 시간은 흘러서 역시 막신이 나에게도 찾아오는구나 내 옷이 난다! 으악! 제일 핵심은 이거긴 했거든요 예방이라면 이미 충분히 됐는걸요? 예방이라면 이미 충분히 됐는걸요 다들 똑똑히 느꼈을 테니까 하고 제나는 교실 밖으로 나가는데 네 아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예방이라면 이미 충분히 됐는걸요? 다들 똑똑히 느꼈을 테니까 꼭 한번 해봤어요 확인하셔도 돼요 정확히 잠이 안들던가 저희는 이 친구의 주제에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걸 이제 한 명이 다행이다 카엇 카엇 오케이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 너무 신나잖아 오케 월라 제이크 월라 제이크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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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진짜 너무 행복하네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집에 갈 수 있어 이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아 뭐야 사진 누가 골랐어 니가 골랐지 어떡해 고마워 언니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너무 행복하다 백제나 보내줄게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바람 백제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원 소원 빌고 청담국 국제고등학교 잘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생일 성인끼리 예수고 있습니다 기다 나 왜 그렇다 나 왜 나 왜 왜 안끄어 언니 언니야, 끄셔야 돼요. 언니, 화이팅! 야, 이거 안 꺼지나, 이거 안 꺼지는 거. 이거 나한테 당각 찔러 오는 걸 가지고 가야. 할 수 있어요. 후우, 이렇게 꺼지는 거 가지고 가야지. 이거 안 꺼지는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의 청담 국제고등학교 촬영이 끝났는데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몇 개월간 너무 고생해서 찍은 작품이니까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보셨다시피 재밌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촬영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 또는 무언가로 돌아올게요. 안녕! 나! 간ba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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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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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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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n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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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감사합니다.